오늘 해볼 게임 스타풀 해볼 예정입니다 뭔 게임인지 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무슨 타이밍 맞춰서 뭐 누르는 것 같던데 이거를 맞추면 하이점프 난다는 뜻인가? 바꾸어 나오고 처음 본 아이인데 저 하늘에 별이 되는 이야기네 왜 안되지? 딴딴 딴딴 아래 아 나도 보면 이렇게 자꾸 위에꺼 보단 보면서 앞으로 가다가 떨어져 이거 실화야? 아! 아! 아하! 한 번 떨어지면은 이거 태초마을이네 정신 차려 정신! 아 미치겠네 다시 천천히 여기서 태초로 갈 수 없어 아 뭐야 방금 아 님들아 누가 밀었은 뒤에서 오오오오 아마무 아 컴 나 바르겐 아마무 뭐야 우와 뭐야 아 이런 이 시발 아 저 반짝일 때 아예 밟으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거 눈부시네 게임 잠깐만요 엉따! 제발! 아 씨... 딱 한 번 급했는데... 너무함... 이거 뭐냐고 이거! 이거 이거 이거! 갑자기 왜 저래? 아 잠깐만!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아... 아 반짝이는 게 다르구나 아 뭐야... 족밥이었네? 어 뭐야! 뭐해! 진짜 하지마 하지마! 그렇지... 컷! 뭐야 얘네... 어우 깜짝이야... 아 이거... 짝... 짝점하면 되겠네... 안되네... 어깨게임! 점프 높이 잘 맞추면은 될 것 같기도... 점프 높이 잘 맞추면은 될 것 같기도... 이렇게... 그래서 두번 깜빡하면은... 바로 지나가지고... 멈췄다가... 아 근데 여기서 한 박자 더 기다리면 떨어질 것 같은데... 깜빡 깜빡... 가고... 아... 나도 모르게 박자를 맞춰버려... 이거 어떡하냐... 엇박으로 가야되는데... 바로 가지고... 스톱... 기다려봐봐... 한 번... 한 번 더... 깜빡 깜빡... 바로... 지금... 엇... 아 왜 자꾸 맞추냐고... 답답해 죽겠네... 뭐야 암 진짜... 아니 왜 쉬운데서 못하지? 어려운데 다 해놓고... 이번에 맞추고... 엇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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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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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박... 엇박... 맞추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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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임? 제발 나타나... 제발 길이요... 꺼져... 어 잠깐만 뭐야 저거... 아 못봤어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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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... 아... 아... 저런게 왜... 젠장아... 엇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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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뭐해... 저게 어떻게 올라갔어... 어... 어... 잠깐만... 어... 어... 잠깐만... 아... 아... 저거 뭐야... 생각을 해보자... 어... 어어... 오 뭐야? 여하야! 하하하하 괜찮아요 으헉하 아까는 그냥 자서 그랬잖아요 어 뭐야 게임 멈췄는데 뭐임? 뭔가 그냥 알토비였어요 저거 내려오고 나도 내려가고 별똥맨님 매트가 팝종하게 해주세요 깼다 치죠? 크크구 앱지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죠 오케 왔겠다 진짜 종망게임 쓰레기같은 게임 야 근데 솔직히 말한 깬거 아니야? 어차피 4라운드는 버그 때문에 못한다며 그치? 깬거 아님? 결승선 내 코정돈 다 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짜증나네 씨들났다 씨들났다 아아씨 진짜 와아 야 딱 9시에 깼네? 이거 아까전에 깬거잖아 아아 진짜 이거 나갔다가 오면은 저장됨? 한번 꼬딱 켜야겠는데 아 진짜 거짓말 치지마 너머머머 아 감사합니다.